아니다 이 악마야 DLC 진짜 좋아하셔 아 떡상 메코라에 오직 떡상 4단 안되고요 로하 안되고 짠발 타스카 짠손 로하 안되네 죄송합니다 원투 따닥 로하 풀첸 악마발 플라직시 좋았구요 끝났나요 shy 아 빰빵 공디 팡팡 뭐하는거 뭐하는거 HIM 예에얘압 16 소민기 원투어 하집니 발설 투 투스카 네 NO 예예야! 죄송합니다.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구요. 엘켄 엘켄! 앉아! 원수거 확정 캡터스 좋아요 짠짠발 안되네 에어레일 1타 헌팅 깔끔하게 그냥 한번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슈우돌 샤프로 저 시프트 땜에 행복할 수가 없어 화단창 이득프레임이에요? 충격인데 양잡기 헐 거기서 컷니봇 화단 컷니봇 좋았구요 웬플라가 확정 펀추 대박 망했다리 망했다 왔다 재개 확정이네 헐 아 왜 앉았지 죽고 왔다 페페 승승승? 아 승승페페페? 설마 미치 헐 luk력장 슈우우 슈우우 수우수 수우수 축구 으아아아아 후 슈우 어? 아.. 히신거 아니에요. 아마 서버가 갈렸거나. 레버가 이상하다. 레버가 이상하다. 기본 파이팅 포즈가 게임에 영향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역시 갓겜. 힘. 여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고! 고! 그래도 좀 키워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야 침착해. 괜찮아. 넌 잔잔한 호스에 물 같은 거야. 크라이어. 미치겠다. 초스카이 못났어. 딜캐리. 네버야 정신 좀 차리고 잘하자. 나이스 샤프 카운터 좋아요. 백인가요 백인가요 백이네요. 바바밤. 밟고 안되네. 원투... 확정이 아니군요. 아프다. 자 4,3,1,2,No No 뭐하는거 쪼꼬 1,2,4,2,4,3,4,3,2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 계몰아 푸싱 녹티스 갖추고 다 갖추고 있는 각태죠 안맞아 나이스 오우 다행 안닿네 노우 죄송합니다 이럴수가 포스리가 확정 양잡으러 자리를 바꾸고요 헐 대박 추워간다 왔다 시프트 나이스 와아 진짜 뼈아프다 이건 이거 오라이 저걸 어떻게 막았지 하아 하아 하하 괴물실레이어, 매코로야 몬스터헌터 레버레버레버 신경쓰지마 괜찮아 할수있어 발목, 투 뭐지 저걸 어떻게 막았지 슈рост rates 가요 가 열심히 뛰어가는 중 벽콘 때리로 나이스 아 안해요 요... 하이야... 노우... 굿바이... 우와 재수 그러니까요 스웨이 오른발로 차라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차스카이 한타수 줄여야되나 하단 안되구요 원 소민기 웟 나이스 오케이 승승패패패 안된다 정신좀 차리자 매크로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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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죄송 원투 힐 펩3가 확정이 아니에요 펩3가 확정 힐 택터스 좋아요 트랩 포스리 히트 나이스 촉보정을 잘했죠 저게 죽어 와 저게 피해진다구? 우와 대박 인마는 짠손이 없어요 아스리에서 그런가요 아프죠 너 혼자 딴 게임에요 어후 나쁜아이 나이스 플라 찍기 격 잘못 쬐고요 양잡이 안되구요 캑터스 좋아요 오 rotten 어서 날아 ogni쥬 오른잡기 발목까지 확정이니깐 끝났쥬 끝바이 이쐐 직장인화 đây님 어서오세요 ует 진짜 dlc 너무 좋아 하신다며 으로 오늘 랭맨은 금화로 마감 했습니다 으으으으웝 어떻게요 다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에요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니까 계급은 연연해 하지 마세요 물론 전 연연해 할거지만요 죄송합니다 스텝 싫어해요 어? 좌취한 후딜이 무엇? 무엇? 스텝 샤프 풀 실행 안 되고요 노우 이런거 말고 헐? 저걸 왜 썼지? 패턴 들어갑니다 아니다 이 DS로버님아 에어라비 kennedy 3차로 메모리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샤프 풀체애 안되구요 1,2, 사항 호밍기가 진짜 개사기다 그게? 엎어 나이스! 옆에 꽝 별로다 꽝꽝 노우 죄송합니다 노우! 이게 이렇게 되네 폭! 안되고 뭐하니? 아아 진짜 매크로 노우 가보다 죄송합니다 아아 제가 그만 따닥소드를 써버렸네요 구다예 샤프 카운터 좋았구요 짜단 밟고 셋업찾기 푸실건데 헐 못푸셨네요 다행이죠 노우! 노우! 망했다 왓타 훜 발목 아니예예예 Rail 그걸 어떻게 흘려요 말도 안돼 헐 허허 진짜 미치겠다 호밍기 좋았구요 헐? 저게 왜? 샤프 어퍼 좋았는데 아깝네 아니! 버스틱 안썼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농력장 죽고 1타 맞으면 2타 확장이네 음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이긴 한데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겠지만요 이 괴물을 상대로 3연승을 해야된다고? 맥센스에 떡락하면 아니되옵니다 저도 떡락하고 싶은 마음은 1나노그람만큼도 없어요 올라가셔야 왜 그렇지 DLC러분이 회선 KT 쓰고 계신거 맞지요? 헐 대박 헐? 이런게 콤보로 들어가 헐 밟고 슈돌 헐 헐 헐 어? 풀었어! 잡기 잘 풀어요 히히 헐 공격 선택 권한이 저한테 없죠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카운터 편의기 아니 저기 왜 하단창 카운터 죄송합니다. 어느새 벽 땀 오레아 냥잡기 안보고요. 죄송합니다. 자 죽어 가나 냥잡 개년딜캐 원투 따밤 쩌 죽고 아 이 괴물을 어떻게 무찌르지 헐 거기서 어퍼? 쩔어 하단은 요거 확정은 안되나 슈도 나이스 맥크라인님 격겟말고 다른게임은 안하시나 네 안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헐 백인가? 빤빤빤빤빰 꽝 빠밤 냥잡 오키 카운터 였죠? 개홀 라운드 4 파이트 아 아 아니야 이 바보야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왜 이렇게 옮기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대게 여행기 왜 아니야 이 바보야 헐 아 진짜 세상 가보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앉아 나이스 군디 팡팡 못된 녹티스 모논 PC팜 나왔어 지금 모논 꺼라 헐 나이스 메나리오 활동 역가드 실패 끝났나요 궁디 팡팡 예아 두드 Hunt 일단 ix 마 Angular 원 스펙 헐 타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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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행이네요. 편히. 원투. 풀. 샤프. 하단 안되고. 샤프. 나이스. 딜레이 없는 기술만 계속 쓰시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나이스. 미들미들. 심리장 완전 성공했고요. 오우. 왜 카운터요? 상단에 비가 높네요. 원투도 왜 이기죠? 대기인가? 로하 투 빠밤.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3타. 안되고. 이런. 좀 더 빨리. 훨씬 더 빠르게. 뭐하는거? 점프 왜 함? 음치 싸움 쩔죠? 노우. 허우? 음. 맞아요.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양잡. 코스 에디가 확정은 아니고요. 슈 돌. 로하 투. 밟고. 양잡. 저걸 어떻게 막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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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절하겠네. 진짜. 저걸 어떻게 막지? 방금 진짜 위험했죠? 64채. 하하. ừ. 하하. 하하. 쓰. 하하. 와 아냐. wn party. poquito 퓨팅, 104. 육. 하운, больше 다진. liste. sp êtes, moisturizer. 죽인건 너무 쉽네 하.. 라이진 풀4에서 이게 뭐야? 사람아님 괴물인 괴물 풀4였었어요 나도 엠프 썼거든? 헐 록티스가 에어캡 판정이라서 진짜 피곤하다 그죠? 이걸 안맞아주시네 초스타일 안맞아주시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오른잡기 삐 발목 안돼 괴물아 워우이씨 여전기 너무 많이 오게 하지마요 좀 진정하시고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떡해 저걸 리치는 왜 저렇게 기니 헐 목 옆장 카운터 맞고 사망 풀4였었어요 이 DLC러브님이 절 절 뭐 저팸하고 계시지만 나이스 아아 어떻게 한타 한타 싸움을 한술의 싸움이 이렇게 피말려요 아니 2 아니 승기 잡아 가고있을때 이러면 진짜 S 라인을 못써오세요 그러니깐 이기고 있을때 미치겠다 몰라요 dlc러버님이랑 매칭 안함 그냥 막 잡히면 막 잡히는대로 그냥 갈거임 너무 괴롭다 네 약사 갔다가 내려왔어요 다시 그리고 조금 직전에 라이징풀파부터 시작했는데 dlc러버님이 저 궁디팡팡하고 어! 내 크루에그 포인트가 많잖아 이리 내놔! 하고 들고 가셨습니다 하아 오헤이 오헤이 로 소이다 뭐가 오헤이? 어허 진짜 괴롭다 걸렸잖아 아까 떴을때 그냥 끝냈어야 됐는데 맵은 뭐 그럭저럭 저에게 유리한 맵이네요 아니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제가 부족한게 뭐가 있죠? 뭘 못하고 있는거에요? 뭘 놓치고 있는거죠? AR이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거죠 아뇨 아랍일거에요 또 튕겼나? 선샤인립 서버 어디 쓰고 계세요? KT? SK? LG? 아니군요 그냥 다 튕긴거네요 몰라요 저는 그냥 갑니다 선샤인님 제 플레이의 문제점이 뭔가요? 서버가 막 간거죠 매크로야 플레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DLC 잘 모름 어흑 근데 전 철권을 잘 모름 DLC 지식 부족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거 같아요 아닌가? 진짜 부족한건가 단순히 아니 그렇게 따지면 킹은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킹도 못잡잖아요 뭐가 문제인거에요 위클 위클 오사나님 어서오세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잇 모르겠다 데쓰 DLC님이 침착하게 하시는거 같아요 그니까 이렇게 흔드는데 어떻게 침착하게 하는 말이에요 전 조금만 흔들어도 죽을거 같은데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아S라인은 용차는 횡신으로 피해지나요? 피해진다면 어느 방향으로 피해지 피해야하죠 그건 뭐 어떻게 몬하죠 시계로 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벨랑거북이님 하단 포밍기 단속 실패 벽이다 부장님 2천원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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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 뻗은거 오빠 망했어 망했다 1950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오하 진짜 기... 기... 와아 이거 맞추려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얼마나 굴렸는지 아세요? 관심 없으시죠? 모르시죠? 괜찮아요? 굿바이! 충성 충성 충성! 얘는 웨너포마이스도 게임 할 수 있겠다 노화풀 에어레이드 2타 로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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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왜 철스카이가 안나가지? 스트레스 받게 노우 워어어어어어 저거 막혔으면 죽었잖아요 나이스 뭐하니? 에크로야 좀 제발 제발 투잽 가드 굿바이 오른자세 투잽이 후딜이 진짜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길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니 가드 했잖아 미치겠네 농협장 양작풀 실거구요 최단기 약국 폐업 나 왜 왜 앉았니 사봅구 BIB 주인대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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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앉아져있지? 자괴감 때문에 뭐 괴롭다 이제 승반? 뜨시나요? 라운드 원 파이트 걸 이건 제가 잘못한다고 인정해요 나이스 밝고 호밍기 에어레이드 3타 자 플래싱 안되고요 저게 바운드가 돼 아 스크류가 돼 진짜 이게 게임이냐 음 안되죠 어? 볼겠다 어디다니? 파랑아 헐 대박 그냥 왼팔 찔렀어요 그냥 왼팔 찔렀어요 점프위지가 거의 사라져간다 헐 대박인데 타임 헐 헐 헐 웰컴팩 헐 헐 헐 아지 좋았어요 앉아 앉지 않네 하단창 헐 다 맞아준다 다 맞아줘 맞추는게 없어 drip 오 з vull 네 actor 틀빈님 피방에서 스승님 방송 보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Roc 어떡하죠 근데? 초팸 당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어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맞고 있는거일거 아닌가? 내 방울에게는 약한가?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데? 그렇지 말해서 앉는 타이밍은 너무 절묘하게 앉으시는거 같애 네 지금 렉메 하고있어요 네 지금 렉메 하고있어요 양잡기 에버가.. 에버가 좀 이상하다 헐.. 카운터 벽광 정축 맙소사 아아 바주카가 왜 안나가? 아니야 내가 못난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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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난거야 승단 바주카를 썼는데 안나갔어요 뭐가 이상하다 S라인이 서버 그 회선 어디 쓰고 계세요? 뭔가 좀 미묘하기 이상하다 평소랑 입력 타이밍이 너무 달라요 평소랑 입력 타이밍이 너무 달라요 6연패 실화 태빈 사이드킥 에이안 실패 콕 공디 팡팡으로 혼내드려야지 굿바이 파단 생명심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신다 그죠? 와아 대박 이걸 이렇게 하네요 어떡해 농력장 포스루가 확정 하아 라운드 3 파이트 나이스 오륜잡기 샤프 튜돌 헐 헐 와 대박 앉아 굿바이 이런식으로 심리전에서 계속 이기는 수 밖에 없는거야?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나이스 커터 좋아요 파단 꽝 안되네 원 호밍 헐 로하 투 빰빰 안되구요 슈돌 양잡기 호밍기 좋구요 또 내 전기 또 왔다 그죠? 헐 헐 네 맞아요 슬퍼는 심리전보다 피지컬인거 맞는데 뭔가 너무 억울하다 헐 헐 너무 말린다 너무 말린다 너무 말린다 너무 말린다 침착하자 조금만 조금만 침착하자 다행히 강아지 너무 많이 침착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침착하면 돼요 아.. 능력장.. What? What? 헥팍스 좋아요 협광은 안됐네요 슬프네 발목 2 에어레이드 발목으로 메모리 아니면 삭제해라 송이 이렇게 피지컬이 좋으신 분이랑 게임하고 있으면 좀 자괴감들고 괴로워요 난 대체 뭘 한거지 지금까지 이런 생각 밖에 안들고 심리전도 진짜 잘하시고 그냥 막 무작정 잘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탄탄하게 잘하시니까 미치겠어요 네 맞아요 한계가 명확하죠 제가 바로 그 명확한 한계에 서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감도 안와요 내가 이렇게 분리한 심리전을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지컬 쩔어요 가드가 늦다 가드가 늦다 굉장히 침착하게 하시네요 유부로 방금 슈돌유도 하신거죠 저 분리프레임 심리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감이 안와요 감이 카운터 호밍기 큐돌 실패 택터스 실패 뭘 다 막아요 뭐 이런 괴물 다있어 헐 헐 녹티스가 시계방향이신에 약하죠 뭔가 이상하다 반시계를 돌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 헐 녹티스 역해판정이라서 저거 안 맞는구나 웟 웟 뭐한 콤보여 무슨 헐 어 뭘 하셨나요 문제가 있으셨나 아니면 레아 각을 보셨나 핑인거 같아요 이럴때 빨리 이겨야됩니다 맞네요 얍삽이가 아니라 튕긴거에요 갈리였습니다 음 음 서버 되게 터지죠 아 뭐가 문제인거지 아 바람소리에요 지금 데프리카면 아직도 더워서 오늘 서버 오리론이 하나씩 다 겪네요 이제 조금 괜찮을거에요 서버 작업할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때문에 선샤인님은 물 찌르고 오늘 야식은 피자에요 뭐 찌를 수 없다는게 문제인거지만 아 모르겠어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자스카이 좋았구요 따담 나이스 원투 딜레이 미들 이후에 아그레이드 1타로 굿바이 수비용 화랑으로 그렇죠 승리보다 중요한게 어디있나요 뭐하지 왜저래 초스카이가 안나가지 수비용 화랑을 하라고 해도 제가 못해요 그런 플레이는 익힌적이 없습니다 여캐 판정이라서 방금 안맞았죠 밟고 에어레이드 2타 굿바이 그런거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슈돌 슈돌 나이스 끝났죠 굿바이 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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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즈님 처리 해보시는거 같아요 뮤즈님 피지컬 진짜 쩝니다 연하랑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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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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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그래서 제 마음속 투탑은 메쿠라인님이랑 영감님입니다. 랩땅 랩땅 헐 저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와아하 헐 헐 헐 헐 이게 보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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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펄은 어! 로피니스 부장님 2,000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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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게임이 뭐 그런 거긴 한데요. 뭔가 불합리해요. 록티스가 역해 판정으로 맞아서 컬 기가스드림 팀님 어서오세요. 여기죠. 농력장 이거 확정인가요? 그냥 써봤는데 양잡기 철림이 왔어요 응야 응 아니야 기가스드림 팀님아 게임 너무 말려서 지금 말도 잘 안나오네 하단 참 보고 못막죠. 못난이 메컬을 하단 호밍기 성공적 런플라가 확정이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푸샷 하셨지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돼요 아무튼 뭔지 몰라도 아무튼 이해가 안되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스리들 발목까지 확정 컬 에어레이드 2타 오케이 응 아닙니다 인간상성 있죠 그냥 인간상성이 있는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상성인거죠 하단 창 원투 따닥 따닥 뚜 훌라 휴 기성기 속도 싫어해요 괴물이다 괴물 아니 어떻게 이런 괴물이 있지 쇼스카이가야 딩 소스카이가 있으면 끝났었을텐데 조합시다. 그분 후우 verschilt Protection 내가 뭘 놓치고 있지 그리고 탐루 그럼 다음 dominating 오케이 놓치고 있는 점들 대략은 알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는 말이 뭐냐면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게 될거냔 말인거죠 루피니스 부장님 전원호원 감사합니다 충성충성충성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게요 당근빠들 키 거기서 왜 나가 미치겠네 이 게임붓 끼…. 깡팬치 절판이어야지 미치기 게임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천린이 아닌 분에게 천린이 아니라고 말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와아 제가 슈돌 깔았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저렇게 플레이를 하시는거죠 헐 제 하던 타이밍 정도는 다 뻔하다는건가요? 왜죠? 와아아아 나이스 위드 하이스 볼 딜링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하는게 더 이승인거 같아요 지금 봤을때는 아니 이분 진짜 반응 속도 너무 좋으신거 아니에요? 끝났죠? 굿바이 와 이제 총이 조금 풀리나? 긴장을 덜하나? 뭔가 익숙해지고있나? 나이스 레다 포터 넣었다면은 벽이었겠지만은 좀 슬프네 아 다행 이게 웬일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헥파스 좋아요 밟고 안되네 플래싱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2타 하아 조금씩 풀려가고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가야들끼리 너무 멀죠 8 이제 한 6승 남았나요? 5승 남았나? 서버 중간에 한번 꼬였었어가지고 포인트 어떻게 됐는지 미지수죠 선샤이님 선샤이님 이 데스 끝나고 나면 제 문제점이 뭔지 좀 지적을 해주실래요? 또 튕겼나요? 라운드 1 파이트 저게 왜 행신을 잡아? 참 이상한 게임이다 그죠? 무빙 움직이는 속도가 난 데시가드도 못하는데 퍼나엄 마지막 기회 죽고 라크님 우상우승와 여여여 역시 크로야를 떨어뜨린 그난덜 같다 그죠? 괴물 1번 1번 괴물 무엇 역가드 이것도 안통해요? 납법버튼은 아예 안하시나? 음 또 용돈타가셨네 고령 수익첩 웟 내가 너무 리듬 일정한가? 뭐하는거 어디 보니? 와 진짜 녹티스 진짜 너무한다 역회판정이에요 얘가 맞는게 헐 굿바이 예아 1 2 1 2 하단 호밍기 안되구요 2 돌 1 2 3 2 돌 약간씩 리듬을 바꾸고 했죠 압박하는 리듬 자체를 헐 도끼 히터 부디 싫어 어 어 어 이걸 이걸? 어좁 땅 꼬마니까 여캐 판정 메코로야 뭔가 의문이야 1패 어좁 어좁에서 메코로야 사망 네오 여캐 판정이에요 샤오 판정정도로 맞는거 같아요 어 승단 승단 떡상 떡상 제발 제발요 왜죠? 나이스 초 스카이 반시계 생겼데 진짜 쩔었다 와 로하 투 안되고 망했어요 하단창 아니었구요 양잡 카운터인데 모빙중에 움직인 것도 보이시는건데 알아요 신기하네 농력장 뭣 호밍기 아 호밍기 버스카 호밍기 푸싱 푸싱 카운터 좋았구요 나이스 끝났죠 아직 굿바이 방금 업어쓰셨죠 재수 다행 아니 내 워퍼가 왜 원잽이 왜 짐 호밍기 하단 슈 돌 원투 뿔 토 꽝 원 원 방금은 좀 아쉽다 그죠 아니 뭐하니 버튼 좀 잘 누르자 미크로야 세발 응 하단 창 아니었군요 응 하아 진짜 으어어어어어어 아 으어어 난 대체 뭐가 이렇게 못난거야 농력장 파이설트 왜 안나감 라운드4 후라 오어어어어 죽었죠. 추돌을 노리시네 샤프 헐 헐 헐 헐 아까 서버 불안정에서 그 디에시오 러브님이 하신 연승이 조금 날라갔어요 헐 한 2점 정도의 로스가 있으셨습니다 우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되나 쉬운 떡상은 없었다 그렇죠 행신 아닌거야 어디 보니 화랑아 쉬프트 타이밍 진짜 쩐다 오케이 벽 잘 몰았구요 이런 하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우와 우와 진짜 쩐다 어떻게 이렇게 다 카운터야 우와 뭐지 내 타이밍이 다 일키고있네 그게 문젠가 쇼도 노리셨구요 우와 대박 쉬운게 없어 쉬운게 용역장 아프죠 페밍기 양작 안되고 저걸 어떻게 형으로 피하죠 네 아직 서버상 데메롱입니다 헐 헐 하단 호밍기 샤프 카운터 짠 파스카 안되구요 호밍기 호밍기 안되고 호밍기 여기 나이스 저게 다음 끝나요 여기 닫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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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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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닫자농 헉 다행 1프레임만 판단 늦었어도 죽었죠 나이스 아 아깝다 저게 안닫네 지금 포거쓸려 그랬죠 아니다 이 변태야 하하 우와 못피해? 일부러 노린건데 뭐하니? 어디보니? 파랑아? 제발 매타 기도 매타 흐흠 그래요 상대를 못봐 바보야 내 쿨에만큼 바보야 저거 화랑 축창뒤에 받는거 행위 피해시나요?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딜레이 좋기때문에 방금 안맞은거죠 같이 맞은거죠 평민기 평민기 와아 얘는 원판정도 막히고 이득이구나 록티스 너는 참 나쁜아이구나 헐 헐 죽었나? 헐 스트레스 진짜 맥스 맥스 헐 헐 헐 헐 퐤어어어 머리가 붙는다 꾸다 대박 슈퍼 안오시면 저도 안갑니다 물론 화랑이 안간다고 해서 뭐 되는게 있는게 아니지만 나이스 잘 노렸죠 저기서 안긋나요? 아직 헐 헐 망했다 대기중 삐 가드 가드 가드세요 안돼? 우와 가위바드 이렇게 재킹이 가드가 안돼 뒤로 빠지는 모션 때문에 와 대박 두번째 싸움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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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력 기상 중단킥 실패 풀쇼도 안되고요 나이스 죽었죠 아아 저게 안잡히네 왜 방금 발설타 안나감 버튼 눌렀는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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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신허퍼 실패 제이안 카운터네요 헐 나이스 오와 딴거 누르려고 하다가 조조 눌렀죠 공격 플래싱으로 마무리 라운드 4 파이트 아니 무슨 무슨 쓰세요 궁금하다 헐 백댓씨 싫어요 죽고 죽고 옥티스트 썩었다는 분들 다 나오세요 안 썩었는데 안 썩었는데 설렀 헐 또 또 헐 또 또 아아아아아아 글라듀이오! 좋은 추리바見つけたんだって! 아! 예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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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야크 때 응 그거 안돼요 화랑 약점만 공략하고 계시는 거 같애 난 우연찮게 초스카이 한 번씩 맞춰야 되고 방금 콤보 드람봇 카운터 와 슈돌 깔았는데 약간 프레임 드랍? 왓? 별숨 말숨 했던게 아니라 니코틴 충전했습니다 나이스 원토카트 좋았구요 헐 쉬퍼트 안나오네 좋아 4연팩 끊어야 돼요 좋은 충전 싱긋 와 바늘색 진짜 쩌신다 헐 나니야 뗀다 오래 네 화단창 보고 못막죠 멋나니매 크레임 무엇 푸싱 포밍기 터뜨리 확정 투돌 샤프 헐 상당의 핌 우왕 헐 상당의 핌 우왕 네 들어가세요 포스리버 확정 샤프 호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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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게 나랑 같이 맞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 맞다 이해하면 안되는 게임이었지 맞다 깜빡했다 헐 분리프레임이 저거밖에 안돼? 실화요 양잡기 안되고 휴돌 원투 풀 발솔트 포스리 원 로하 풀챔 로하 투 에어레이드 2타 이후에 안되구요 죽고 아아악 행운을 열심히 내게 미소를 지었군요 음 녹티스 외너퍼로만 풀어도 게임할 수 있어요 외너퍼 2타 하는거랑 외너퍼러쉬 원잽으로 못걷습니다 녹티스가 시계에 약해요? 반시계에 약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양잡기 푸싱 원투 미들 어퍼 안되구요 원 샵 크 안되구 움직임 너무 굳었다 나 레이스 온 별로죠 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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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피스 상대로 에어레도 쓸 수 있죠 문제가 될게 뭐 있나요 양잡.. 아 뭐 풀었어요 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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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자체 후딜 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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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클 계속 깔꺼에요 방금 뭔가 이상했는데 이런 상태가 하단창 길기도 길다 오른잡기 푸셨네요 뭐죠? 뭐죠? 헐 이게 동시 히트야 대박 어퍼 발기로 마무리 우와 사람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타고나야 되네 역시 약쓰야 가지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어려워요 세차? 안되고 포스리? 확정? 아니야? 늦었나?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좀 같이 해요 게임을 아아 웬플라이 바보야 바보메크로야 무엇? 아깝다 뭐죠? 재수? 재수? 좋아요 안되네 농력장 나이스 농력장 저스트가 아니셨기 때문에 방금 죽인거죠 저스트였으면 아마 졌을겁니다 그냥 앉아 앉지 않죠 헐 딜레이브웟 카운터 아니네요 헐 헐 헐 헐 헐 헐 출차 막히고 떠요 근데 지금 제가 못 뛰고 있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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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은 뭔가를 내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뭔진 몰라도 아무튼 내밀어요 카운터 안되네 4-3 안되고 1-2 로하 대박 홈기 좋구요 LAD 2타 대박 굿바이 예아 콤보 중간에 발 바꾸는거랑 A약 넣는게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응 약 쌓아올라가면 S라인님이 기다리고 오시죠 흥 방송 끌거다 S라인님이랑 안놀아 토스카이가 연습해서 나갔는데 실제에 쓸 용기가 없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아니야 아니다 이 악마야 승단은 왜 안뜸 아 한판 더 이겨야되는구나 치 아휴 아스카 1-2만 없을 뿐이죠 나머지 다 가지고있죠 12프레임 벽광기도 가지고있고 화랑한데 없는거 다 가지고있어요 좋은 회피기에다가 빠른 하단 창 매초 아니다 이 악마야 악마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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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슬슬 적응을 해가고 계시고 있는군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안 보고 플레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헐 카운터 몇길 바랬는데 아니었네요 죽고 너무 뻔했다 적 날리고 경기 시간 동안 커맨드 입력해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입력이 안돼요 우리가 파란불이 꺼져야지 그때부터 움직이는게 아니면 기술 입력이나 이런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헐 대시가도 진짜 못한다 매크로야 무엇 헐 저게 안맞아 헐 실화요 왜 맞지 저게 죽고 죽고 오 이걸 어떻게 해야돼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오른잡기 플래싱 3타가 확정 앉아 앉지 않죠 나이스 카운터 초스카이 실패 슈돌 안되고 원 투 투 팜 로하 투 슈돌 샤프 톡 오케이 지금 DLC러분님은 백두산 펀치랑 슈돌 그리고 초스카이 때문에 좀 많이 짜증나 계실거구요 저는 그냥 록티스 666 오른발입니다 가드한 다음에 화랑이 이득이라서 이분이 지금 기술을 안내밀고 계시는거에요 QKQQTZH님 어서오세요 큐하 큐하 아니구나 제트 제타 제타 포인트 날라갔어요 호밍기 어퍼 샤프 로하 풀 원투 슈돌 원 원 원투 꽝 어퍼 나이스 굿바이 예아 날몽맨 파이팅 감사합니다 에어레이드 3타 수3가 확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로하 투 상단에 피는 무엇? 포포 빰 나이스 이게 웬 꿀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백댓시 어퍼 안되구요 죄송합니다 왠지 너무 게임이 잘 풀린다 싶었어요 어퍼 아니 왜 뭐가 안되 포밍기 원투 원투 포스카 어퍼 실패? 헐 못피하네 반시계로 웬어퍼를 시계로 피해야돼? 나이스 혼나셔야 돼요 진짜 이건 크게 혼나셔야 됩니다 얼음잡기 하단창 포밍기 안되고 처스 카 이 슈 돌 굿바이 굿바이 우와 오른자세 투원슛으로 말씀하시는거죠 화랑섬광 커피가 떨어져간다 빨리 끝내야돼 그리고 에스라인님 안녕 굿바이 날 먹으면 멋지다 하 같이 떴어요 포인트가 한 2점정도 날라간거 같아요 푸싱 원투 짜닥 안되고 소밍기 죄송합니다 대박 누가 뭐가 Burg Grey 개물 던전의 표준 하아 h 아니이이 이건 뭔가 좀 이상한거같은데요 저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실게요 움찔 움찔 좋아아 아아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이스 슈돌 엘캔 플래싱? 아니었잖아 로하 죄송합니다 포스리 톡 레이지 온 삐! 삐! 농력장 바보다 바보 거기서 그냥 로하이 플라 찍기만 했어도 되는데 아아 바보야 왜이렇게 바보야 매크로에는 맨날 바보야 어떡해 무한 러시도 들어갑니다 실패 톰 인기 포밍기 노우 포밍기 노우 샤프 헐 다행 양잡 아직 남았다 맞쥬 원투로 메모리 corp zur 자 치루 oys 확 아뇨 강제가드는 아니에요 강제가드는 아닌데 분리프레임이시기 때문에 객이시면 안되거든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속상해 아니여여어어어엉 초스카 있었음 바보 베데베베베야 죽어간다 죽어가 아어어어어 릴렉스 릴렉스 맥님 케케케 과학시간 너무 흥분하신다 지금 안풀리던 게임 다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흥분을 하게 되죠 음 아니야 내 마음은 저기 스위스 상정상에 있는 호수에 그렇지 그렇게 될 리가 있냐 하하 하단창을 너무 못 막는다 다른 분들은 저걸 다 보고 막는다던데 왜 나는 안되는거죠? 왜죠? 양잡 왓타 키에로 하아 하아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죠 원투 안되고 사망 빨리 그 상에서 돌아오세요 그거 9라인 보고 목막음 나 피지컬 진짜 안좋아요 전 헐? 어? 나 이걸 또 어떻게 풀었대? 좌스카이 역가드 실패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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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어디보니 바보야 하하 진짜 미치겠네 이 화랑은 맨날 할때마다 미쳐요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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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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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컷 오케이 오른잡기 바주카 패턴 완전고리죠 요하, 풀투, 죄송 좌습, 카, 이 노우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슈, 돌, 원투 플라찌기, 원투, 따닥, 툭 우와 이 타이밍 안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나 완상에나 오케이 그럼 역으로 하단 공략하죠 와 제가 지금 무슨 심리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장님 5,000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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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주무세요 부장님 좋은 꿈 꾸우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구요 땀 헐 저게 왜 오우 죄송하여 오우 다행 응 라운드 투 파이트 으아닛 반시계 왜 못잡음 파랑아 제발 좀 자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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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방을 초스카이 나갔으면 됐잖아 이 바보야 아아 진짜 이 바보 바보 죽고 오우 끼켜서 먹지 않는 야성 뭐죠 뭐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건 또 반시계 아 시계를 잡네 시트 내가 불리하단 말이지 저거 칼을 흘려 지지도 않는 저 기술을 막고 헐 대박 슈덜 좀 아쉽다 슈덜 좀 아쉽다 어 망했다 어 왠어퍼 아아아아 짠손 쓸걸 바보야 나이스 헐 헐 오케이 허허 나 대쉬가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헐 헐 헐 헐 헐 헐 이런게 스쿨이가 돼 마스워사 헐 하단창일 줄 알았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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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죄송합니다 발동 엄청 빠르네 저거 세번 네번 벽광 안됐구요 샵 풀쓰다가 오른손 못눌렀죠 대박 아 방금 그게 아니야 방금 발설트가 얘 뼈껑이 됐었으면은 게임이 끝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헐 맘했다? 죽고 전세 넘어가버렸네요 그러게요 헐 기상기 저렇게 쓰면 어떻게 써야되는거지 헐 하 하단 슈 돌 에어레이드 이탁 꽝 안되네 죄송합니다 빔 톡 죄송해요 어엏 어엏 원 안돼 내 원은 왜지 아 저거 맞다 패턴이지 아 깜빡한 아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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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크로야 맨나 바보인거에요 포스리 안되구요 톡 사망 에어레이드 장인이면 뭐하나요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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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또 3점을 더 얻어야 돼 이런 괴물을 상대로 와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팔로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로미 플리즈 땡큐 포 유어 팔로잉 갈렸나요? 하... 서버 불안 불안하다 갈렸어요 동기잇 선샤인이 회사는 어떤 거 쓰고 계세요? 뭔가 느낌이 KT 느낌이 아니에요 와 잠시만요. 문 좀 열고 가야겠다. 너무 덥다. 잠시만요. 음. 와 밖에는 이렇게 시원한데. 왜 내 방만 찜통이야? 누가 제 방에 찜질방 개설하셨나? 개설하시거들랑. 네크로에게 임대비를 주시고 개설하세요. 우와 밖에 바람 진짜 대박이다. 안 맞죠? 쭈아 징글징글. 저 아랍. 이러다가 무한 맵 뜨면 그냥 게임 터집니다. 발코니 브레이크. 네버 엔딩 데스. 적당히 좀 못 이겨서 밀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어. 그 뭐 그렇게. 어. 방송을 몰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아 근데 진짜 지금 너무 괴롭네요. 승부의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호아아아아아아아앗! 개시가드 못함. 발코니 브레이크 실패 하셨네요.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헿 뭐옷? 뭐옷? 내줘 왜인거죠 헐? 저걸 피해? 복티스가 뭐라고 저걸 피해? 오팟! 대박 짜게짜게 가주세요 화랑 짜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잘 없어요 헐 이번엔 시계방향 황신? 우와 대박 벽광 나이스 아니구요 로 대박 죽고 괜찮아요 아직 페페입니다 승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나? 하하하하 그럴리가 없잖아 착각하면 안돼요 그래요 맞아요 맥커러에가 무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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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음 폴은 짜글짜글 하다가 한방이 있죠 근데 화랑은 그렇게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하하 하하하 ağ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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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pell 왜 안되냐 2 1,2 2풀 L10 나이스 벽광 좋았구요 여기까지 확정 왼잡기 잘 푸시네요 무엇 포스3 톡 아 양잡기 뭘 버벅거리고있냐 빨리 눌러야지 바보바보 바보바보 그래 완전 바보예요 바드 뭐하느냐 사랑아 죽고 이메일 하라다 뭐죠 얘는 노우 노우 하단창 좋았죠 저 슬카 이이 좋았네요 호호호호 냥 양잡기 냥 안되구요 아니야 10포트 정도는 가드를 해주라고 바보야 진짜 이렇게 게임을 못해서요 무슨 게임을 하겠다고 와 방금 아쉽다 그죠 앉으셨는데 노우 망했어요 양손 아니네요 헐 스쿨을 이미 썼잖아요 왜 왜 왜죠 이렇게 되지 아 너무 움직임 굳었다 헐 헐 제빡 발코니 다 잴 거예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럴수가 안 돼요 어머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게 피해지는구나 가드가 되네 뭐옷 아 아 왜 도끼를 다 다였잖아 헐 뭐가 문제인거지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네 와 제가 지금 평소랑 중계하는게 좀 많이 다르죠 또 락 오케이 알겠어요 빨리 뭐라고 헐 행신 왜 안 됨 죽고 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상단에 피있어? 동re 많이 살았네요 사이에 다녀uss 공중에서 맞아도 죽었죠. 피가 너무 적습니다. 많이 살았네요. 오우! 이걸? 화단! 안되고요. 계속 쓸 거예요. 나이스! 발전이 잘 될걸마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작하세요. 레이지 온! 호밍기! 플래싱 3파 뚫고 들어갔죠? 나이스! 굿바이! 예아! 나이스! 아니다. 이 매크로야. 에너컬! 반시 괴롭혀야 되는건. 3파! 핵시 슈돌. 1, 2, 3, 2, 2, 1, 슈돌. 샤프 안되고요. 나이스! 잘 노렸죠? 굿바이! 하아... 매크로야에게 유튜브가 있어요. 음... 오늘 하는 이 데스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보기 막아놨어요 일부러. ой 하아! 라는 좋았어. 다 군버가 좋아 거기서 스프링킥이 왜 나오죠? 이해할 수 없어요 샤스카이 좋았구요 로하 투 빰 빰 안되고 노우 이거 카운터요 양잡기 원 투 나이스 원 내 원은 왜 치지? 왜 내 원은 릴 지는가? 방금 뭐죠? 왜 흘렸지? 나이스 언제 몰라도 아무튼 게이들 밟고 빰 에이아 안되고요 나이스 이메일 하라다 뭐 허 라운드 3 파이트 오랭 잡기 헐 그러니까 방금 왜 안맞았죠? 저도 궁금해요 헐 동그랫 으아아아아악 퇴크 협광 여기까지 확정 헐 에쇼 한지 한초 샤프 노우 용역장 끝까지 따라오네 뭣 우하아 대박 우와 쩐다 응? 양다리였네 폭력장 헐 너무 긴장한다 손이 이렇게 굳어서야 쓰겠나 아 괜찮아 괜찮아 대회가면 이거보다 긴장 더 해 헐 헐 사람이세요 헐 어퍼 아니 안들어가? 이건 제가 건거 아니에요 서버 또 터짐 매크로에는 선량한 매크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하하하하하 오늘 맵이 몇번 바뀌는거야? 오늘 맵이 몇번 바뀌는거야? 몰라요 그냥 저 막 갈거에요 선샤이님이라 하는거 너무 지쳤습니다 딴사람도 좀 만나고 해야지 이분 방송 맛쌤이랑 짜짜군 회알군 소개받고 왔는데 스트리머분이 선하지는 않은거 같아요 네? 심애노틀님 어서오세요 네 제가 안선한가요? 크레이지스태퍼 엔비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선하지 않나요? 저만큼 착한사람 좀 찾기 어려우실텐데 그냥 한번씩 괴성이 나오는것 뿐입니다 아 선샤이님이랑 다시 맞나요? 심애노틀님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원투 야이 개무라 빠밤 꽝 예에이아아 먼저 굿바이 예에에엄 한 라운드 날로 잘 먹었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궁디팡팡 행신 원투투 슈 돌 노우 뭐하니? 버튼 왜 막 누르지? 코리아 정신 좀 차리고 잭이 약삭하려면 대체? 파란던 개그즈 중 어느 캐릭터가 가장 많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매노트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글쎄요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아직 수집을 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네 헐 알죠 이 엠비는 왜 계속 나를 괴롭히죠 죽고 아 그래도 약간 요렇게 리프레시 좀 하고 나이스 뭐죠? 왜죠? 카운터 노우 망했어요 하단 뭐죠? 저런 게 확장인가? 양잡기 그파이는 아니에요 아직 가야될 길이 멀어 예에에에에에 원투 풀투 빰빰빰 나이스 나이스 펄 펄 나이스 미들미들 좋았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는 중 뭐하죠 아아 좋아요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파란드 계급 중에 제일 많은 계급이 뭐가 있을까요? 음 아니야 선샤이님 어디 가셨나요? 음 잠깐 리프레쉬 하고 왔어요 설마 저를 두고 다른 사람과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베이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꼽으세요 아니 이런 부분에서 멘탈의 데미지 받으시는 분이 왜 제 공격에 멘탈 데미지 안 받으시는 거죠? 이상해 뭐가 이상해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서버가 또 토지르는 전조인가요? 우와 알통 올라왔어요 만났네요 운동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이제 기본 라이진이시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만약에 제가 지금 약사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무릎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나면 그 디바인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 라이진이란 건 없습니다 저의 절대적인 패배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승리라는 건 없죠 포밍기 양잡기 안주셨네요 짠발 쓴 건 아니었지만 카운터 약간 잘 렉 있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오른잡 스톱 끝났죠 죽었어요 삐 으아 죽고 발목 2타 홀 저 철권 15년이라면서 방금 이거 패치당한 거 처음이에요 얼만큼 괴물이신 거야? 도대체 나이스 다행이다 오른플라즈마에 배팅했는데 다행히 성공이었네요 빠밤 슈돌 로화 빰 빰 빰빰빰빰빰 에어레이드 2타 헐 헐 나 왜 하단 스윕킥으로 마무리 스윕킥으로 마무리 뒤돌 뒤돌아 왼발 안 나가고요 샤프 빰 빰빰빰 뭐죠? 왜죠? 방금 왜 카운터 아니었죠? 슈돌 원투 풀 빰 이런 다행이죠 그냥 그냥 폭폭 그렇죠 저거 하신다면 레아 하실 거였죠 포스리 행신 샤프 좋구 뭐야 더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옥 헐 헐 반응속도 실화요 사람이세요? 아 괴물이였다 맞다 괴물이였다 맞다 괴물이였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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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할 뻔 별개 닿으면 끝나요 오오오케이 에어레이드 방금 짬발 썼으면 흘리킴 당한 다음에 죽었을 것 같아요 호밍기류는 노말 히트해도 벽광이에요 전체 호밍기가 다 그렇습니다 으으 괴물 괴물 어떻게 이런 괴물이 있죠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었나요? 버그 있어요 오하투 나이스 잠깐 고민했다 그죠? 톡 안배고 원투 미들 굿바이 예아 발목? 아니야 샤프 슈돌 원투 미들 좋구요 별로다 하단창 못보죠 레크로야 못나니 못났다 못났다 나이스 노우 아니 가드 했는데 코디를 모았지 팜빰빰빰 파 어당창 도레야 슈돌 포스리 양잡 푸실거구요 헐 와 길기도 길다 아하 헐 모았다 죽고 행신 엎퍼 실패 헐 헐 길다 길어 아니 왜 못피함 행신 가드 했는데 뭐가 문제였지 녹 역 장 형은 아프죠 푸싱 원투 풀 에어레이드 아니구요 원투 따닥 쏘드 카운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발목 오오케이 에어레이드랑 발목이랑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호밍기 원투 이 개사기 웬허퍼 같으니 못된 아이 못된 아이 나야요 하단창 카운터 다행 하단 호밍기 호밍기 썼는데 호밍기 샤프 발목 투 에어레이드 안되네 죄송해요 에이 우리 이러지 마시다 노 오우 농력장 맞고 사망 아니네 아주 공디 파 파 하하 나이스 방금 저거 레드 카드 했으면 벽댓 맞고 사망하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저답지 않게 횡보를 계속 당기고 있었던 거죠 네크로야 현신 폴 플레이 못하는 음 음 골렘찰권이죠 음 1도트 오른잡기 플래싱 3타 안되구요 에이야 한번더 안앉죠 대박 와 저 뿜었어요 방금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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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투 파이트 쩨차기 원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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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딴 저기죠 응 아직 슈우돌 실패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바보 매크로야 쫌 쫌 너무 바보다 너무 바보 나이스 네 요건 쪼금 애매하냐 원투 힐랜스 안되구요 발목 투 안되구 에어레이트 3타 안되구 다한대 다한대 호밍 호밍 저게 왜 안맞지 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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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냐 미치겠네 뒤로 빠지는 모션 땜에 헐 대박 시작어퍼 떨었어요 감탄 우와 농력장 톡 원투 따닥 초3 초3 헥터스 좋아요 뭐하는거 뭐하는거 메크로야 좀 잘하자 안되죠 자 죽고 죽고 아 끔찍 끔찍 진짜 끔찍 어떻게 공략해야하는지 각이 안서요 진짜 끔찍 그 자체 하단 슈 돌 푸싱 툭풀 툭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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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구요 하단 길기도 길다 뭐 반식이 형신으로 피할 각이 있었군요 세번 네번 나이스 빰 빰 빰 빰 안되구 사망 아직 옆이니까 좀 덜 아프게 맞겠지 아닌가 시프트 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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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니야아 뭘 버벅거리고 있어 바보 하아 하단 툭 툭 툭 대박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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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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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예아 다른거 보면 에어레이드 말고 왼플로 캐치하라고 바보 매크로야 으으 진짜 우우야 양잡기 성공적 에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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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앉으셨다 그죠? 빤빤빤빤빤 앉아 굿바이 동디 팡팡 이 못된 오피스 너희 세계로 돌아가라 니가 있던것으로 돌아가라 헐 벌써 12시 지났네요 실화에요 방송 5시간 30분째 하고있는거 실화에요 헐 모르겠다 여전히 뭔가 뭔가 이기고있는거 같은데 이기고 이기고 같지도 않아요 여기죠 빠밤 꽝 농 헐 헐 헐 요 조그맣한 녀석은 맞지도 않아요 파랑이랑 키 비슷해보이는 애가 왜 맞지라노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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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쟎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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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밤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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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죄송합니다 원 투 미들 래야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짠발 오케이 맥센센은 아직도 혈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언제쯤 약사를 굿바이 를 듣다 보니 중독성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모의 매크로야 못나니 못나니 응 못났어 카운터 어? 오우 죄송합니다 아니 카운터? 뭣? 이거 확정 아니구나 방금 아쉽다 거기서 과감하고 램프를 했었어야지 바보야! 으으 매크로야 바보 뭣? 도와야 죽고 죽고 어 진짜 징글징글해 그만 좀 그만 좀 아니야 바보아 아하 이렇게 니가 딜케를 못하니까 상대방 분이 어퍼로 막 쓰는 거 아니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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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않고 좀 뛰어받아 응? 왜 그래야 제발 어 뭐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니? 그렇지 않잖아 응? 택타스 좋아요 벽광 셋업 잡기 아직 A랑 안되고요 벽광 맞추고 계시죠? 땡 굿바이 으으윽 자체는 자세체인지 하는 동안 후딜이 있어요. 그동안은 맞아야 됩니다. 하아 쓰읍 머가 문제인거지? 머가 문제인거지? 썬샤인님 이러다 포인트 꼬이 겠어요. 그냥 죽으세요. 하단 뱅단 차스카 안되죠 빰 원투 풀투 팜팜 로하 풀 원투 풀 나이스 샤프 안되고 원투 샤프 안되고 하단 에어레이 실패 거기서 원셉을 원투를 진작할거네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하단창 에어레이드 빰 굿바이 예아 아뇨 참가 못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짜단 확정이야? 우와 나 진짜 너무 지친다 헐 왜 안맞음 이메일 하라다 대박 볼리프레임 심리전 개쩔어요 오 대박 좋았다 죽고 제가 이번에 일어날거라는거 어떻게 하셨죠 원투 풀 빰 캡터스 실패 빰빰 아프중 아니다 이 비에시러분님아 나 왜 저걸 못 막나 헐 헿 앟 NO 죽고 으으으으으으윽 헬 헬 섹 허민기 헐 헐 저게 안 닿는다고 한마리 야수 뭐 그런거 아니에요 퍽 원잽 원잽 포스리 나이스 헐 왜죠 이게 왜이렇게 되는거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아니 왜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 선생님 잠시만요 하하하하하 데시가드 바보야 농력장 짤어요? 패턴 들어갑니다 안되네 아니요 아니요 버벅거리지 말자 제발 제발 매크로야 좀 침착하자 네 네네네 알겠고요 하하 이 계모를 또 몇연승을 해야되는거야 말그대로 죽음 말그대로 죽음 음 데스매치죠 말그대로 카운터 확정이네 헐 왜 정면으로 다시 돌아봐 사랑아 뭐 너 뭐 좀 이상하다 헐 헐 샤프 꽝 나이스 굿바이 아직이네 무엇 삶 녹 역 그렇죠 예아 원투 하단 중단 안되고요 원투 따닥 안되네 죄송해요 하단차 안보인다 저거 진짜 너무 안보인다 로화2 샤프 로화2 샤프 아깝다 카운터였죠 방금 톡 안되네 텍터스 우와 저걸 막는다 괴물 우와 대박 호밍기 호밍기 엘리양 카운터 좋고요 와장창 콕 원투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건 좀 별로다 샤프 카운터 크레로 마무리 굿바이 엘리양 실패 내 주 아니 이건 내가 이기고 있잖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억울하다 이멜 하라다 진심 화나는데 이러면 평정심을 쳐주세요 자 선샤인 님도 저기 저기 뭐지지 그 그 그 그 괴물 내 내 내 내 내 씨? 내 씨였나 그 공룡이 산다는 그 호수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맵은 어디일까요? 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한 맵이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게임 터집니다 제가 죽어요 진심 화내지 마시구요 좁은 맵 불리하다 괜찮아 좁은 맵이라는 건 너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음 아 근데 방금 저 라운드는 진짜 좀 아쉽다 원 투 헐 헐 벽이죠 세번 네번이면 꽝 노력 장 아프네요 왠어퍼 원 투 따닥 소드 카운터 어... 순통이 좀 트이네 벽걸이 어디니? 여기니? 아니네 양잡 샤프 양잡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러브님아...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매크로야를 천린이 매크로야를 죽어요 나이스 심리전에서 약간 느리다 왠진 모르겠는데 약간 느려요 로화, 풀, 꽝, 슈, 돌, 굿바이, 예아 원투, 안되네? 왜 내 원투는 이길 수가 없지? 포스, 안되고, 하프 등호, 투풀 따닥, 톡! 와, 나 저거 피할 줄 알았다. 너무 큰 욕심이었나? 나이스, 아직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죽게 되겠지 죽고 저기서 창이 왜 나와요? 이해가 안되네 아, 진짜 매크로야, 멍청해 멍청해, 어, 바보야, 와, 완전 바보야, 으으 나이스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진 않았어 괜찮았네 어디보니, 어디가니, 바랑아, 제발요 하단 밟고 안되네 당근, 빠따 조킥, 실패 호우아 나이스, 슈, 돌, 좋았구요 엘캔 한번만, 그렇죠 땀땀땀땀땀 에어레이드 앱 안 되구요, 죄송합니다, 죽어가는 중은 무엇, 화단창, 하단 umeøx6 저걸 왜 못 막아 öes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응 아니야 심리전으로만 게임 끌어가려니까 진짜 너무 어렵다 포밍 목력장 뭔가 모션은 런플 들어갈 것 같이 생겼으면서 나이 가드백 왜이렇게 심각한거 헐 헐 헐 양잡기 딜링하는 구간이 이거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뭐 전 옥티스가 정말 싫습니다 얘는 못까진게 뭐야 아아 좋아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이겼네요 이럴때만 좋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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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아 도레아 일어났는데 아닌가 능력장 시프트 맞고 사망 시프트에 상당히 피 있어요? 충격인데 카운터 에이앙 에이앙 초스카이가 왜 안나갔지? 우리 초스카이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헐 헐 헐 헐 일단 자리를 바꿔요 우리 너무 불리하다 굿바이 투 원투 아 원투는 왜 지지? 샤프 미들 미들 좋구요 나이스 덱광 인데 이게 뭐야 흥 오른손 계속 누르고 있었잖아 아 양잡이야 왜 줘 헐 헐 죽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맥뉴즈 응 마이 라이트 캐치 양잡 팔로미 플리즈 아유 오레디 팔로미 일상이 되어간다 아 튕긴거에요? 헐 내가 질 때 내가 이길때는 안 튕기고 아 튕기고 내가 질 때는 안 튕기고 대체 무엇? 뭔가 억울하다 땡큐 맥뉴즈 땡큐 포 유어 팔로잉 엥 여섯시간째 방송하고 있는거 싫어해요 아아 그 아 나 몰라 록티스 만들다 말았나봐요 원래 옆에서 잡히면은 잡기 모션에 관계없이 그쪽 잡힌 손 눌러야 되거든요 방금 왼잡기로 트는겁니다 근데 록티스 아까 오른쪽에서 잡혔는데 양잡으로 들어갔어요 서버 다 터졌나요? 서버 다 터졌나요? 아닌데? 얼른 오세요 선샤인님 맥크로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 맥크로야 해야지 와 와 이거 영상 편집할려그러면 진짜 피토하겠다 이거 영상 편집할려그러면 진짜 피토하겠다 엑센스에 푸산은 언제 역사 찍은걸로 교체할건가요? 아 그러게요 아니다 이 방견미니마 아니다 이 방견미니마 지금 딴쪽은 다 바꿨는데 트위트만 안먹겄네요 아 유튜브도 아직 안먹겄네 네 왔죠? 미시마 도조 얼레? 전작이 왜이렇게 됐지? 전작이 왜이렇게 됐지? 지금 점수 증발 또 된거 같아요 정신허퍼 좋았구요 뭔가 미사게 느리다 정신허퍼 좋았구요 뭔가 미사게 느리다 안되고 뒤돌아 오름플라즈마 네 이렇게 되지? 죽고 원투풀 빰 따닥 소드 카운터 좋아요 따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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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시네 헐 망했다 그냥 저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되는구나 플래싱 3 농력장 오케이 에잉 배고프다 이 DLC러브님아 하아 그만좀 죽어요 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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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레아 처밍기 이따가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굿바이 하단 중단 방금 카운터였는데 카운터 판정이 안났네요 다행 포포포 헤헤이 야 에이앙 안되네 헬 헐 그래요? 애나올라서 숙소비 진짜? 뭐하는거? 펫3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농력장 예에에에아 예아아아 으음 또 튕겼어요 응? 안 튕겼잖아요 아닌가 튕겼나? 안 튕겼어요. 행신어퍼 포밍기 원 샤프 원 자 대박 저 발동 얼마에요? 샤프 밟고 안되네 어퍼 원 포밍기 포밍기 노우 장군빠따다조 킥 안되죠 아 진짜 얄밉게 플레이하셔 헛 헐 나이스 이건 이득 아 개이득 아 다행이야 그래 한번씩 나한테도 이렇게 유리하게 튕기기도 해야지 예 목숨 부지 구화랑이다 네 그렇죠 이런 기분이셨군요 이제 아셨나요 저는 그걸 3번이나 겪었습니다 4번인가 이번 맵은 어디? 하삼맵 하삼맵 발목 투포 원 투 하단 플라 플라 찍기 나이스 원 확정 로하 투 빰빰빰 예아 굿바이 방금 송구했었어요 뇌장지 잠깐 왔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좌스카이 좌스카이가 왜 나가지를 않나 빠밤빵 예아 양잡 호밍성능이 있어요 제가 쓰는 양잡은 호밍성능이 있습니다 예아 쩨차기 카운터 좋았구요 고 에러레이드 빠밤빰 원 투 옆가드 실패 괜찮아요 슈 돌 게임 갑자기 잘 풀린다 그죠 다행이야 여기서 근데 튕기면 끝나는거 원 투 필런스 발목 굿바이 예아 튕길뻔했네요 아니 얘들은 밤에 사고바나 백 대시 대시 슈 돌 실패 원 투 하단 호밍기 원 투퍼 투풀 아깝다 슈 돌 안나갔죠 좌스카 실패 쪼금 끌었었을걸 왜 이랬죠 매크로 야구 레츠에 빤빰 하아 아장창 도래야 에시 슈 돌 미친거죠 이건 나이스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발목까지 확정 굿바이 음 어서오세요 그릴랜턴 색깔이라서 읽을순 없어요 오신김에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시트 나이스 플라 찍기 빰 빰 빰 안되네 헐 짱선 빰 안되구 방금 빠다저키 실패 그냥 앉아 굿바이 예에이 아하 안되구 왜죽 높 3억 굿바이 예에이 반응도 못했어요 방금꺼 슈 돌 ask- 어퍼 ask- 음? 이지 순다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팔로우 땡큐 팔로우밍 으 저스트포그 개물림이 모난하시네요 바이오 포인트 날아갔잖아요 망했어 스텝인사이드 실패 나이스 초스카이 완전 아트 발목 투 슈돌 깨착이 안되고요 포스 리 샤프 찍고 에어레이드 3 탁 농력장 아프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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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고 안녕 댕댕이 댕댕이가 타이핑했어요 원투 대에백 상당히 뒤지다 떤다 톡 원투 헥터스 실패 안되네 하긴 그렇겠다 안될만 하겠다 뭐하는거 헐 사망 이닫고 있는데 자꾸 쿵쿵쿵쿵쿵쿵쿵쿵 헐 아니 과학쌤 퇴근 언제인건데요 도대체 헤헤 고아타 저런게 확장이냐 망했어요 과학쌤 제가 퇴근 좀 샤프 카운터 좋아요 타이핑 점수 날아간다. 왜요? 서버 불어내는게 내 잘못이냐? 포밍기, 원트, 풀, 포스리가 확정, 행신샷, 풀, 카운터, 에이앙, 안되구요. 베시슈이돌, 웅디팡팡, 이 못된 록티스, 그바이. 라운드 투, 파이트, 원, 밟고 하단 이런 포스리, 양잡, 아니야. 기에러 사라져. 호이야 호이야 호이야. 그만 좀 하세요. 나이스. 이런게 확정이구나. 노우. 아니 양잡 모션인데 왜 해? 잡혔잖아. 헐 죽고. 아니 왜? 아깝다. 헐. 음 알겠어요. 변신초 스카이 좋았구요. 하단.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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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구. 헐. 들쾌 잘하시는거 무엇? 아깝다. 삐. 따단. 뒤에서 맞았네. 게이득. 댕댕이가 손을 거부해요. 왜그렇죠? 헐. 대박. 벽광. 낮은 벽광 그래도 다행. 능력장. 아프죠? 저건 너무하지 않나? 헐. 카운터. routinely 화면 엄청 Jamaica. 희- vom 소메 차. 아 잉룡 죄송합니다. 화단 창. 카운터 쩔어? 덕광 나이스 양잡기 짜잔 원투 딜레이 미들 나이스 플래싱으로 굿바이 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 강등 또 헐 1점은 대체 어디간거에요 저 풀파 부터 시작했는데 하단 카운터 슈돌 원투 캑터스 좋아요 안되고 좌스카 호스 디가 안되네 슈돌 헤헤 끝나나요 끝 아직 응 아직 에어레이드 3 에어레이드 2타 굿바이 원잽 나는 왜 원잽이 계속 지나 노우 헐 2타 상당히 못앉죠 계속 못앉고 있죠 파도매크롤 야아 죄송합니다 빰 빰 빰 캬 아프죠 샤스카이는 반식의 횡신을 미세하게 잡아줍니다 노우 죄송 고민좀 하세요 빰 안되구요 죽고 횡신할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포스리 안되구 헐 어 좋아 완전 제스 쩔어 이건 좀 별로다 헐 망했다 헐 헐 헐 헐 하 ф 라이 Laughs 초 스카이 낡이워 초 스카이 오 랜 찬손 예에 soon 아아 아버지를 왼쪽 예 이 악마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인가 아 방금 왼受 안청 왼 got 왼 왼 암 제 원잽을 이렇게 늙 죄송합니다 나이스 양잡기 안되죠 슈돌 안되고 하단창 아냐 아냐 롤인건데 원투 풀투 노화 하단 찍기 좋고요 빠밤 안되네 딜교 게이의 손에 포스리 안되네 아니 히히 얘는 옆에서 잡거나 그런거랑 관계가 없나요 전혀 텍터스 좋아요 양잡 안되고 버튼 빠바바바바바 하고 눌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죽고 아 과학쌤 집에 가시다 다시 돌아오시면 어떡해요 과학쌤 퇴근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버가 좀 안정화된거 같네요 나이스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이긴 케이스 좋아요 빰빰빰빰 오른잡기 성공적 화가닥 플렉싱 3타가 확정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굿바이 개기셔도 안되고요 극기상도 안됩니다 원투 풀투 슈우돌 사스카 샤프 샤프 아깝다 샤프 플라틱 방금 레드묻 서버 불안해요 터질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굿바이 헬로팩크팩션 렉 렉이 있어 왜 헐 나이스 벽 어디지 벽 어디지 벽 어디지 벽걸이 잘못 잼 노화 풀깡 슈우돌 3 1 8 1 bull 반 utensожал 예제 에어레이드 3타 응 아니에요 발맥 대에 대А번 이거 지금 올거에요 여잠 ish 오! 아이저스트 워크업 어... 어... 대리동타임 하단창 안보이죠? 그리고 저거 왜 확정인거? 이해가 안되네요 양잡 저걸 어떻게 해? 포스3가 확정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슈돌 원투 찢기 원투 따닥 투 빰빠밤 투 슈돌 안되고 이쯤 되면 앉으실때도 안됐나요? 헥타스 좋아요 밟고 죽고 아니 저기서 어떡해 아니 슈돌 판정 어디갔는데 아니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슈돌 판정이 왜 사라졌죠? 슈아 슈아 왜 내꺼 없어짐 참나 헛 음... 그래 침착하자 앵그리 맥쿠로야 어? 낫 앵그리 단지 어처구니가 없었을 뿐이다 그 표현을 영어로 못하겠네요 댕댕이가 밥 먹자나 놀자 이런건 모르고 간식은 알아먹어요 대박 뱅신어 퍼실패 헐 지금 저거 보고부분 하시는건가요? 헐 그걸 끝까지 기다리시네? 농 역 짱 아파요 샤프 슈돌 샤프 로 로 하 투 슈우돌 로 샌손 원투 아니이 왜에에에에 녹크티스 개기름 음 녹티스 못생김 세상 못생김 나이스 오른발 누를 뻔 하던거 급하게 멈추고 왼발 누른다고 진짜 화아 내정지와요 이럴때 헐 원투카트 좋죠 벽에서 멀리 보내시네 벽에서 벽 끝까지 오냐 어떡해 화단창 헐 헐 헐 이거 게임 아니죠? 유사 게임 맞죠? 포스리가 확정 샤프 안되구요 원투 오오오오 나 진짜 속상하다 저게 아무리 패턴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냐 포스리가 확정 플라 찍기 좋았구요 나이스 따밤 양잡 안되네 아 좋아요 그걸 이제 알았으면 쩨착이 데빌 화랑님 어서오세요 원투 초스카 포스리가 확정 로하 플빵 슈톨 대시 슈톨 까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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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력장 농력장 원투 따닥 투 빰빰 안되구요 이게 와 굿바이 그걸 믿었으면 쩨착이 나이스 침착하게 저거 어디지? 엘켄 한번 섞어야되나? 그렇지 오른잡기 안되구요 거기서 앉아계셨네요 어 아니.. 한번 더 맞으시면 컴보가 사망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앉아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돼요 아 맞다 이해하면 안되는 게임이었지 착각함 죽고? 어? 화랑 짠손 없어서 화랑이 상성이라고요? 응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잉룡 또 나올뻔 했죠 커피가 떨어져간다 빨리 이베스를 끝내야돼 에어레이드 예아 하단 원투 하단 캑터스 좋아요 죄송합니다 원투 좌스카이 뭐하는거 에크로야 제발 좀 잘하자 뭐하는거 이거 게임 아니었죠 맞아요 헐 헐 헐 헐 헐 헐 그거를 그렇게 하실려고 지금까지 계속 커카를 쓰셨던 거구나 잘 알겠구요 옆잡기 멘플라가 확정 하단 이런 알면서도 맞아야되는 슬픔 헐 원셋 두번 왔다 아니다 이 메크로야 슛 우와 이건 좀 억울한데 헛 hair 혁 홈 엠프리 확정 네 얌암 안되구요 포스리가 확정 헐 헐 헐 이게 게임이에요? 아 맞다 게임 아니었지? 깜빡하네 원투미들 에어레이드 3타 발목 굿바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단창 길기도 길다 하단창 컷 하아 저 스카이 마지막 찬스죠 으응 아니야 으응 아니야 으응 아니야 아 이 바보야 이디어트 와아 진짜 힘들다 횡신 꽝펀치 어퍼 안되고 샤프 나이스 땡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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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방 앉으세요 끝나요 그러면 노 왜 카운터 뭐하는거 에크로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굿바이 플래싱으로 마무리 좋았죠 빵펀치 헐 빠밤 로하 투 빰 팩퍼스 이런 에어레이드 3타 짬발 쓸려다가 발밤 vision 킁 스프프 앉아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와아 악마를 물리치자 음? 아직? 멀었나? 악마붙이 왜이렇게 어렵죠? 왜죠? 매크로야 왜 늘 고통받죠? 아까 전판 졌었구나 이제 1승이네 와아 속상하다 오우 노우 샤프 안되구요 퍼스리 우와 대박 노패그패션 저게 안맞냐 어죰 아아아아..니옇이이이이이이이이이ей 아.. 내장지네잔지야 좀 그만은구 근데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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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돌 잘 깔았죠? 끝났죠? 굿바이 불폭풍 터로 메모리 월드 넘버원 아니다 이은오징아 월드 넘버원은 저기 딴곳에 있어요 우와 방금 진짜 미치는줄 카운터 샤프 안되구요 원잽 샤프 헐 샤프 대시 슈 돌 푸싱 나이스 아니다 아하 이 dlc 러브님아 벽걸이 저렇게 머릴리 있었구나 샤프 카운터 행 초 습 안나가네 샤프 그걸 그런식으로 클릭하기 이끼 없기 대에에에 박 샤프 양잡기 성공적 노우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3타 헐 이게 왜이렇게돼요 빠밤 빠밤 굿바이 분리프레임 심리전 그냥 지른거죠 악마 엑소시스트 까지 한판 커피는 다 떨어져갖구 엑소시스트 까지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4타 에어레이드 4타 엑소시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엑소시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단 하단 샤프 에이앙 실패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프다 에이앙에 오른잡기 오랜만에 오른잡기 어때요 재밌죠 앰플이 확정 노우 다행 버그 생겼죠 방금 톡 뭔진 몰라도 아무튼 개이들 벽광? 아니야 죽고 벽거리를 잘못돼서 죽었네요 너무나 아쉬운 것 헐 헐 헐 나이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하단 아니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샤프 좋았는데 아깝죠 우 웟 하 하 하 포스리가 확정 횡신 샤프 오른잡기 짜잔 발목까지 확정이에요 당신은 당신은 절 보지 못합니다 하 단 포스리가 확정 횡신 초스 안나가죠 방금 횡신 초스카이 나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대 대시 양잔모 하단창 쇼돌 죄송합니다 왓 왓 왓 왓 왓 슈 쇼돌 왓 아냐 뭐 감사합니다.